오호 이 친구들은 허수하게 왜 안 미끄러지지? 왜요? 스킨이 새거에요 오늘 처음 쓰는거에요 따뜻해 나 오늘때보다 옷이 많이 나졌다 내 안에 선풍점 머리카락 20% 새우먹어 30% 꺼져 눈이 무겁지 허벅지 진짜 예쁘다 역시 잘타 그래 그럼 나도 운전할까? 와 여기 아래는 다른 사람인데 오케이 팔이 먼저 나가야돼 팔이 먼저 나가야돼 팔이 먼저 나가라고? 몸은 계속 밑에 보고 몸은 계속 밑에 보고 한 번만 오케이 한 번만 오 좋아 몸은 계속 밑에 봐야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돌아가네 돌아가지 몸은 계속 밑에 보고서 이렇게 오 여기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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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재밌게 타려는데요 오늘 최고입니다 와 눈 좋다 좋죠 다운을 엄청 하시네 페인샷 얼음배심 튀어나와있는 능터는 바람이 불어서 눈이 얕으니까 바로 얼음이야 여기다 이런 능터는 거의 얼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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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돌아가 아이고 뭔지 알았소 아 힘들어 뭔지 알겠는데 힘들어 이제 다리 터져 뒤쪽에 계속 가던데 이 안에 가는 순간 이렇게 뒤로 넘어가 몸이 계속 두력이 좀 약해서 계속 아 우리 김희지연님 아우 힘들어 우후 야우 으아 하하하하 여기 오면 다 묻혀 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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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그 부츠로 나무 탈 수 있어요? 그 대겹으로는 올라갔어 정돈 아 안된다 아 너무 아쉽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한번 찍어볼게요 58 명 도티 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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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 재밌습니다 형 와 뭐야 여기? 여기 좀 무서운데 베? 야 여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길 어? 남아있습니다 또 최대한 위로 다 왔어요? 바뀌네요? 거기 맞아요? 형! 저기에서 키 벗고? 조금 더 타고? 여기서 옆으로 붙어서 저기 지금 계신 데서 저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오기 힘들 것 같으면 일단은 거기서 벗고 스키를 밴드로 묶어서 가방에 달지 말고 아니야 최대한 최대한 한 칸이라도 안 걸어가겠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묶다니봐 좀 가봐 뭐야? 제 자리인데? 아니 지금 계속 제 자리야 형을 위해서 또 잘 만들려고 그래요 어 형 어려워 뭐야 이제 여기 걸어가야 되겠다 다 파헤쳐졌어 지금 벗을 때 벗고 조심해 예상치 못한 난관 이 정도면 껌이지 어디 얘기하면 아우 더우 씨 폴이랑 같이 와봐요? 엄청 깊네 엉 다 부였다 아우 씨 아 부였다 아우 씨 아 부여 아우 씨 무릎으로 한게 낫겠다 무릎으로 무릎으로? 응 발보다 진짜네? 응 헐라요 꿀팁? 펀드세요? 어 올라갈 수 있는 게 앉지 않아요? 저기까지? 어차피 걸었는데 너무 더워서 하암판 남는 게 조금 떨어져 그 정도야? 신기하네 진짜 나도 하나도 안 더운데 오른쪽 보면 진짜 무섭네 오른쪽 보면 진짜 무섭네 아 보자 나 지금 딱 메뉴 골랐어 메뉴 골랐어? 새우버거 세트에 버거 추가 아 진짜 근데 두 개 먹을 수 있나? 나 햄버거 두 개 먹은 적 없는데 두 개를 먹은 적이 없다고? 짜잔 폭포를 지나서 오늘 같이 타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롯데리아 일단 치즈스틱이랑 포테이토 라지이고요 양념을 자유라치 음 오니언? 오니언 굿 오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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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릉도는 새우가 유명합니다 새우패티 두 장 혹시 독도새우 버거인가요? 이피기님의 픽은 더블 더블 X2 뭐가 X2에요? 패티가 두 개인가? 패티가 두 개입니다 3일간 월급 탔다 3일간 무사 기간을 축하하며 치즈 자유 어 내일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필할 수 있어 네 그렇죠 카톡은 일단은 아무리 원본이라고 해도 후진이 좀 많이 떨어져요 보다 택시 됐고 바로 라이브 진짜 첫 번째 첫 번째